왜 뭐가 없죠? 정돈과 형돈과 형대가 시정이 정돈 감춰 깨졌어요 엄마 깜빵해서 웃어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아기 생기게 날 날 떠며 울쳐 예뻐요 왜 여보지? 우리 모두 물에 방쳐 붓고 말릴 거야 형대 생쥐들까지 울음을 터뜨릴 때였어요 무공간 목덜미를 덮적 물더니 콩탑 커다란 새숲 내 양안에 넣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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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탑 커다란 새숲 내 양안에 넣었어요